한국사를 도도하게 흐르는 것은 크게 배움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민초들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난을 맞이했을 때 일어서는 또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례들을 아주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고관대작들은 모두 산으로 지방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던 그런 부끄러운 사례도 참 많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근현대사에 관련된 책을 쓰다가 광화동의 프랑스군이 침략했던 구한말 당시에 고관대작들은 모두 다 산으로 지방으로 도망간 버린 그런 기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민초들은 또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명과 가족을 구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엊그제까지 천주교를 받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표변에서 성경과 묵주를 사기 위해 천주교 신자들을 찾아가서 살갑게 대하는 것이 기록에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늘 부끄럽게도 한국 역사가 그랬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자기 민족을 가혹한 노예제도로 몰아넣고 수탈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책은 그런 부끄러운 내용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른바 국뽕역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사유로 부정성 그런 국난 중의 국난입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고관대작들 가운데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기 아까름을 하게 바쁜 민초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직감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늘 우리 역사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부정성거를 은폐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세우고 있는 대법관들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북대 출신들입니다. 대부분이 서울북대 출신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부정성거를 은폐하는 데 부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된 화천대유와 관련된 법관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북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배운 놈들이 더한다 이야기를 서성없이 합니다. 사회성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자기 출세의 눈이 어두어서 동분서조한 데 반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엊그제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와 이번 재건표 과정에 참관했던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가 실물 견본 투표지를 만들고 또 아크릴로 투표함을 만들어서 직접 시연하는 것을 저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쇄 전문가가 사비를 털어서 만든 3500장을 훨씬 웃도는 100g 모조지로 만든 견본 투표지를 아크릴로 만든 투표함이 넣는 실험에 바실리아TV라든지 펜데토페TV라든지 화면네게티TV라든지 그 밖의 유튜브 또 지원시민봉사절에 참여해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바빠단 투표지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이 나라가 그래도 지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배운 놈들아 높은 자리에 앉은 놈들아 권력 가진 놈들아 제발 좀 민초들의 움직임을 좀 보고 정신 차려라 이 나라가 저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당신들의 나라고 당신 자식들의 나라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부정성을 밝힌다고 해가지고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나 인쇄 전문가가 밝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화천대유처럼 엄청난 이득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들이 나서서 나라가 어려워지니 배운 놈들과 높은 자리에 앉은 놈들과 권력을 잡은 놈들이 못하니까 우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라가 구하기 위해서 나선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카리라 리님은 조국 상황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내서 부정성 그 티셔츠 디자인을 고안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4.15 국민주권 강탈 생산은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니까 뽑아서 많이 좀 만들어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배추닙 투표주를 실은 티셔츠도 만들었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는 당신의 기표는 어느 것입니까. 비구격 기표도장 이미지를 담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오카리라 리씨가 타국에 있으면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활동들이 고관대작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는 동안 이 땅에 혜택받지 못한 민초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계리에 따라 행하는 활동들입니다. 그 사람들 참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국대 출신들 반성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9월 9일 날 오카리라 니님은 일본에서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사이로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에 널리 널리 알려야 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몇몇 의료원 분들만 해온 일들을 이제는 모두가 다 참여해서 알리고 전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 소위 9월 9일 날 글에 의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공개하면 그것도 그것에 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생산해서 나눠서 그것을 알릴 것이 아니겠냐 이야기죠. 자동차 광고처럼 부정선거 이미지를 그냥 티셔츠를 맞춰서 입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움직이는 광고가 되니까.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결정을 맡기기도 한 그리고 항교안 후보에게 더 이상 부정선거를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의 경선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집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도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홍원 위원장이 오가는 길에 좀 보라고 안타까워서 한 여성분이 나섰습니다. 정홍원 육화원칙으로 위조투표주 아님을 증명하라. 눈은 보라고 있는 것이다. 정홍원은 위조투표주가 눈에 안 보이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도 그랬듯이 배운 놈들이나 많이 가진 놈들이나 나라의 덕을 보는 놈들이 침묵하고 방관하고 은폐하고 은닉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민초들이 이렇게 나선 겁니다. 나라가 망할 판이 됐으니까. 나라가 망할 판이 됐으니까 배운 놈들이나 높은 자리에 앉는 놈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더 그걸 어렵게 하고 있으니 민초들이 나선 거죠. 민초들이. 어쩌면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는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독립을 앞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지켜야 될 거지. 어떻게 그 사람들만 수혜를 누리려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찾는 데 혈안이 되고 하기에 어떻게 선거를 도둑질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을 도저히 할 수 없는지.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자, 손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초들이 나서는 것을 제가 안타까워해서 한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또 몇 분의 그런 활동은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제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